안녕하세요 백점골프의 백현범프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필드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린 주변 그린사이드 어프로치는 어떻게 해서든 팟세이브를 또 해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린 주변의 어프로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린 주변에 이렇게 잔디를 보면 요즘에는 시즌이다 보니까 잔디가 잘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잔디가 듬성듬성 혹은 짧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실수도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한 10, 한 2, 3m 정도에 대한 거리에서 서 있는데 우리가 어프로치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오른쪽에 공을 두고 체중을 왼쪽에 두고 이렇게 각을 좀 많이 둔 상태에서 처음에 배우게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프로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린사이드에서 어프로치할 때 실수하는 걸 보면 이렇게 퍼덕인다고 그러죠 퍼덕이고 혹은 이게 무섭다 보니까 갑자기 또 타핑을 쳐서 저 멀리 공을 보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온탕냉탕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린사이드 어프로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큰 실수를 줄이고 내가 홀컵에 가깝게 붙일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터덕이거나 타핑을 많이 친다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하는데 그러면 공의 위치는 오른쪽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굉장히 가깝게 오시는 거예요 자 가까이 오면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 하고 있을 때보다 클럽이 세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달라지죠 몸이 좀 서지면서 손목 각도 좀 세워집니다 그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헤드가 땅에 다 닿죠 근데 헤드가 뒤에 힐 쪽이 아마 이렇게 좀 들릴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이 지금은 이게 센터죠 근데 힐이 들리면 이제 앞쪽 토우 쪽이 센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힐이 들리게 되면 이제 센터가 토우가 됩니다 앞쪽 부분이 이제 센터가 돼서 저는 이제 앞쪽으로 공을 쳐볼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면에 클럽을 다 대고 어드레스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뒷땅이라든지 타핑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린 주변에 오면 이렇게 세워줍니다 가까이 와서 세워서 어떻게 보면 아까는 센터가 정확하게 클럽 가운데였는데 클럽을 세우게 되면 센터는 이제 여러분들 앞쪽 이 앞쪽 토우 부분이 됩니다 토우 부분이 이제 앞쪽이 되면서 저는 이제 앞쪽으로 공을 컨택을 할 거예요 자 그린 주변의 어프로치는 지면을 바닥에 다 붙이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붙여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터덕이는 부분이 많다 하면 자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서 이 힐 부분이 살짝 들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쪽 부분으로 공을 컨택을 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폴까지 보내는 데 큰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에임 조준을 다 하고 저 맞춰줬으면 저는 그래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왼손등입니다 저는 이 왼손등이 항상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마지막에 꼭 체크를 해요 그래서 핸드포스트가 이제 좀 보면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공을 쳐보면 정확하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방향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어 난 이런 부분도 너무너무 어렵다 뭐 들기도 힘들고 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피칭이라든지 9번을 들고 오세요 어 꼭 우리가 A나 S로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자 피칭이나 9번을 들고 오시면 어 캐리거리는 짧아지고 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감안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치시는데 이렇게 작은 스윙으로도 홀컷까지 보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어 내 왼손등은 항상 타겟을 보고요 그 다음에 피칭이나 9번 같은 아이언으로 여러분들 조금만 톡 줘도 이렇게 런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대신에 캐리거리가 짧아집니다 자 거리감을 계산할 건데 자 여러분들 저 S라는 클럽 가지고 있는 클럽 중에 S는 제일 뜨는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스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10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한 6대 4에서 7대 3인 정도로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는 게 7m고요 굴러가는 게 3m다 그리고 그럼 피칭은 이제 반대로 한 떨어지는 게 3이고 굴러가는 게 7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핀까지가 한 12m 정도 되는데 한 4발 걸음만 한번 걸어가 볼게요 공을 떨어트리니까 이렇게 굴러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죠 아까 제가 친 클럽은 60도인데 60도보다 훨씬 더 굴러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60도보다 훨씬 더 스윙을 작게 하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런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거리감 계산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이제 S라는 클럽 지금 저는 60도 외지인데 자 이 클럽으로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럽을 지면에 다 대고 하는 어프로치보다는 그린 사이드 그린 주변에서는 여러분들 가까이 오셔서 뒤에 약간 힐이 들려도 됩니다 들려도 되니까 가까이 오셔서 내 왼손등이 항상 타겟을 보고요 타겟을 계속 지켜줘 주면 공이 홀컵에 이렇게 공이 홀컵에 가깝게 붙이는 걸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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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